풍어제 네 바닷가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어민들의 풍어와 그리고 또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촌의 전통문화 재현을 통해서 수산물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오게 하고요 그리고 또 수산관계인과 지역민과 함께 또 화학과 협동을 다지는 축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풍어제가 열리면 이 목포가 정말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면 목포 풍어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목포에서는 수협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로 82번째 열리는 풍어제입니다 27일 내일 토요일이죠 목포 수협 유판장에서 열리는데요 길놀이를 시작으로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풍어제 기원고사와 함께 진도 식김굿도 함께 펼쳐집니다 여기에 또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박현빈 조승구 그리고 또 서정아 등 트로트 공연이 함께 펼쳐지죠 네 화면으로도 아주 풍성한 모든 행사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포까지 간 김에 또 관광 명소들도 함께 둘러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 목포 시티투어인데요 이 시티투어는 목포역에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간 10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하루 1회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네 주요 관광 코스로는 유달산 자락의 노족봉을 지나서 그리고 목포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근대 역사관도 다녀보고요 네 그리고 또 김대중 노벨평화상 또 기념관도 함께 다녀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목포 문화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갑바위 문화타운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또 목포의 별미들을 맛볼 수 있죠 각종 수산물들이 있는 수산물 센터도 이렇게 들려볼 수 있습니다 네 목포 시내를 통해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주요 관광 명소도 이렇게 다녀보고요 네 주변의 볼거리를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또 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또 식비와 입장료는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참가비는 5천원인데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이렇게 알찬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둘러보시고 또 요즘에 지금 병어처리거든요 네 그래서 깻잎에 병어예요 밥에 고추장까지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꼭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티투어의 야간 코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야간에는 혹시 어떤 관광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? 네 야간 코스는 3시간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목포역과 그리고 또 북항에 있는 해양수산복합센터 이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해산물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고요 또 빛의 거리도 다녀보시고 또 유달산 사막도까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갑바위에 있는 해상 보행교가 있어요 네 이곳에 야간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인데 아주 멋있거든요 멋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행교를 따라서 산책하듯 다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춤추는 바다 분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목포의 밤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죠 네 또 하나 이번 주말부터 봄여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목포에도 관련 여행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거죠? 네 올해 봄여행 주간이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목포를 찾은 여행객들을 위한 대상으로 해서 낭만과 그리고 또 복고 감성이 풍성한 여행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터 선샤인을 보시고 복고 의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각각 가면 그런 의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 문화거리에서 복고풍 의상을 빌려서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미숫가루나 또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LP판과 또 카세트 테이프 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곳에서 연인의 음악다방에서 이 음악도 함께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흑백 사진을 촬영하고 또 인화를 하는 어떤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연인의 사진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 도시락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1987 레트로 갤러리를 통해서 색다른 추억을 해볼 수가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주말 목포로의 여행을 통해서 정말 힐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포 쭉 둘러보시고 모던 보이 또 모던 걸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정 여행작과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